지금 사실은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서 안보 공백이 났지만은 남북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남북문제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높아졌다는 것이 더 큰 위협이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30회 이상 미사일 발사를 하고 긴장을 높이고 있잖아요. 작년 9월 같은 데는 핵을 선제 공격하겠다. 법제화하면서 이렇게도 공헌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긴장도가 올라가는데 여기에다 윤석열 정부는 똑같이 강대강으로 가고 있어요. 강대강으로 가면서도 한 측면에서는 군사적으로는 강대강으로 가더라도 한 측면은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평화를 만드는 노력은 전혀 안 하고 같이 강대강으로 에스커레이트가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협이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훨씬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도 악영향을 주고 먹고 사는 문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조는 안보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구조예요. 왜냐? 안보가 좀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게 되면 가장 먼저 떠나는 것이 투자자들이에요.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렇죠. 불안하니까. 그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예전에는 코리아 리스크 이런 단어를 썼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전쟁의 위협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것이 경제로 바로 전이 되어 가서 악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들이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 거죠. 북한 문제가 이러다 보니까 동북아 정세도 좀 불안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외교를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와 좀 다르게 한쪽에 확실히 줄을 서는 모습, 확실히 편을 먹는 모습 이걸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래요. 이게 국제 정세가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봤듯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동북아 정세는. 그러니까 지금 더 위기로 또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있는 것이 동북아 지역에서 위기로 몰고 있다고 봐요. 동북아 지역은 물론 오래전부터 벌써 한 20년 전부터 2000년 초반부터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중 패껏 전쟁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북아 지역이. 그럴수록 더 현명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어떻게 됩니까? 말해도 하지 않아도 될 대만 문제를 꺼내니까 중국에 각을 세우고 중국과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함으로써 점점 동북아의 불안정성에 기름을 핫도로 무어서 더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불안해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 언론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걸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 북중로, 한미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동북아 지역 정세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사실은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1990년 이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세계가 양분되어 있었잖아요. 구소련 당시에는. 냉전 시대. 냉전 시대에는 양분되어 있을 당시에는 그런 구조가 돼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 우리가 중국이나 구소련하고 경제 교류나 인적 교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만 이렇게 건물을 갖는데 1990년 이후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세계지형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서 얽힌 겁니다. 중국하고도 안보의 위협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경제 교류가 얼마나 활발해지고 특히 중국은 수출이 1위 국가잖아요. 우리나라하고 그다음 인적 교류,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있는 거고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하고도 30년 아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교무인들도 한 16만 계시고 160개 이상 기업들이 가 있고 또 그런 관계를 30년 쌓다 보니까 러시아의 주민들의 대다수는 한류 열풍 덕도 있고 이러한 노력 덕에 대한민국에 대한 대단한 우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얽히고 설켜있는 겁니다. 이것을 안보의 잣대로 한미일 북중로 구조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한쪽 면만.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팽개치고 명확성을 택한다는 이유로 미국과 일본만 가까이 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자꾸 적대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북한 하나 갖고도 버거운데 강대국 두 개의 적대국을 만드는 꼴이 되니까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것보다도 더 어려워지는 것은 바로 경제와 우리 교민들의 안전에 바로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러시아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해왔어요.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비군사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사면에서도 전투복이나 헬멧이나 방탄복, 전투식량 이런 것들을 제공했어요. 그 정도로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살상무기라든가 군사무기를 지원하는 가능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난다. 그렇게 되면 적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도 완전 적대국을 만들어버리고 전쟁 벌이는 나라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편 나누고 편 가르고 그리고 아예 한쪽으로 가버리는 게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외교안보, 윤 대통령은 자화자찬을 했지만 김병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너무나 후퇴한 부분들이 많다. 전략적 모호성을 버린다는 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지난번에 조태용 안보실장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언론에 나와서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명확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전략적 모호성은 그냥 용어가 좀 어려운 건데 사실은 3살, 4살 어린아이도 전략적 모호성의 지혜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들이 짓궂은 질문을 하잖아요. 엄마 좋아.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러면 분명히 어린아이나 유치원생 아이들은 엄마가 더 좋든가 아빠가 더 좋든가 50도 50으로 똑같이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한쪽을 더 좋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엄마, 아빠 똑같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다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것이 전략적 모호성이고 또 전략성, 명확성을 띌 때 명확성을 띄어요. 어린아이들은. 뭐냐. 엄마 혼자 있을 때 엄마가 물어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엄마가 제일 좋아 이렇게 하는 거고 아빠하고 있을 때는 둘만 있을 때는 아빠가 또 묻잖아요. 그럼 아빠가 제일 좋아 이렇게 명확하게 또 명확성을 띄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하는 꼴은 어떤 일이냐. 제가 꼴이라고 하고 싶어요. 하도 엉거리 같아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형태냐. 엄마, 아빠가 누구 좋아하면 엄마, 아빠 똑같이 좋아가 아니라 엄마가 더 좋아하고 엄마한테 안겨서 그것까지가 아니라 안긴 상태에서 난 아빠가 싫어. 아빠 담배 피우셔서 싫고 아빠가 뭐 싫어해서 아빠 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는 그것만 갖고도 아빠가 기분이 살짝 나쁜데 아빠 미워, 아빠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의 폐하가 깨지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겁니다. 일본 좋아, 미국 좋아. 그렇게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중국 미워, 러시아 미워. 중국 너들 말이야 대만 문제 얘기 안 해도 될 대만 문제 막 얘기하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킬레스군을 건드렸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러시아 너들 우크라이나 침략한 거 규탄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자기들이 침략국이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비살상무기나 인도적 지원까지는 그래도 러시아가 우리는 비우호국이라는 명칭으로 그냥 했어요. 왜? 러시아도 우리와 앞으로 미래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살상무기를 주면 러시아 너들 이렇게 미워하면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비유를 쉽게 해주셨는데 아이도 어린아이도 가지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을 아이도 알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왜 이걸 모른 척하는 건지 그래서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을 두 개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미국이 갔을 때는 명확하게 한미동맹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관계에서는 모호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명확성을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외교가 아니고 싸우자는 거죠. 사실은. 싸우자는 거다. 중국과 러시아와 싸우자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가 실종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외교라는 것은 51대 49 정도 주고받는 관계인데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선의의 기대잖아요. 내가 주면 잘 해주게 했더니 국제사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국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다고 그만큼 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한테도 우리가 준 것만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더더욱 그렇고.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외교안보, 국방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이지만 기자회견이나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따로 마련이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말과 행동이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때 대의명분이 뭐였습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간다. 그렇죠. 청와대는 구중궁거리이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가면 기자들한테 수시로 찾아도 가고 얘기도 하고 하겠다. 소통을 잘하겠다 해서 처음에 한 것이 도스태핑 같은 거 있잖아요. 했었죠. 불공기 문답했는데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중단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수시로 한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취임 1주년이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지 않고 있죠. 지난번에 국민과에 대한다고 무슨 정책 호론회 같은 걸 할 때도 거의 뭡니까? 사전 예행 연습을 막 하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그런 보도가도 있었죠. 사전에 지리자를 지명하고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실제 솔직하게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죠. 소통한다고 대통령실로 용산으로 갔는데 지금 소통은 실종되고 있죠. 결국 소통은 실종이 되고 여러 가지 리스크 이것만 좀 커진 그런 상황이다. 국민과의 소통도 실종됐고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하고도 소통이 실종됐다고 봐야죠. 특히 야당. 야당 대표를 아직까지 안 만나고 있죠. 1년 동안 아직도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그렇네요. 이것은 5년 동안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는 일을 하겠다는 욕심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회의 협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도 통과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 야당 대표하고 소통을 안 한다는 것은 야당하고 안 한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 일을 하려면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만나고 설득하고 내 얘기도 하고 상대방 얘기도 들어주고 풀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1년이 돼서 앞으로 4년 더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을 해나가려고 할 텐데 국민들과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이 없으면 정말 하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게 될 거다. 저는 사실 정치가 뭐냐 물으면 소통이라고 봐요. 정치가 소통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특히 국회의원이든 선출직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가서 국민을 대표해서 목소리도 내고 국민을 대표해서 정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소통을 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해 주는 겁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건 그냥 앞에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소통해서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의 뜻, 국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이거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도 소통을 안 하고 야당과도 소통을 안 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이런 것도 포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일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고 저도 사실 국방에서 뭔가 일을 하려면 여당과 엄청나게 소통해야 돼요. 왜? 국방이 전체 일을 열어야 되고 법안소 일을 열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여당에서 안 열어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설득하고 국방의 전체 일을 또 하고 소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물며 정부기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회와 소통해야 하는 것이고 야당과 소통하는 것인데 지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